한국국토정보공사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는 살인미수야 어디 남자 급소리쳐 그리고 너 너도 폭력이야 나 여기 물린거 이거 이 진단숫에서 고소할 줄 알아 너 아 왜이래요 무슨 얘긴지 좀 얘기나 들어보고 아줌마 나 오늘 똥밟았어 알아요? 오늘 이 여자들 셋이서 날 아주 똥구덩이에 쳐놓은거라고 그래 야 내가 오늘 재수가 없어서 너같은거 꾸며며 넘어갔다 치자 어쨌든 내 돈 내놔 돈? 아니 우리 루나가 뭘 어쨌다고? 엄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오빠 왜 이래? 진짜 이래야 돼? 나랑 나가서 얘기하자 어? 이런 말이 죽기 싫으면 내 돈 토해놔어 어? 야 루나야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그게 내가 돈이 좀 없어가지고 오빠한테 좀 빌렸거든 야 오해영 돈을 빌려 니가? 오해영? 얘 아줌마 얘가 지 이름이 오해영이라고 나한테 사기까지 쳤다니까요 그래서 빌린 돈이 얼만데요? 120 옷값 70 술값 50 뭐 저녁값은 그렇다 쳐도 120 으악 으악 엄마 아니 그래 아니 그니까 누나나 데이트해서 돈을 좀 쓰신 모양인데 응? 데이트? 아줌마 아줌마 데이트도 안 해봤어? 어? 이건 데이트가 아니라 사기야 사기 알아? 야 너 말 잘 써? 알았어요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은행 계좌번호 적어줘 언니 미쳤어요? 엄마 진짜 시끄러다 하자 여보세요 전화번호 찍어요 아이 아이고 진짜 이거 내 번호니까 일로 계좌번호 넣어요 돈 안 들어오면 나 또 올 겁니다 아 돈 논거잖아 야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 어디 남자가 없어서 감히 나한테 꽃뱀질이야 내가 꽃뱀이야 너 제비냐? 아 조용히 안 해 일 딱 끝났으면 나가요 얼른 나가 당장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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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가 빨리 에이 어떡해 엄마 나 나 어머 너 젠장 나가 나 노하자 나 노하자 나 노하자 나 노하자 나 노하자 내 멋대로 니 맘대로 살아라 이거 사 니가 꽃뱀질을 하든 해결치든 니 맘대로 이 멋대로 살아라 이거 사 언니 언니 넌 니가 한두 번이야 이거? 니가 쟤 정신이야 그러기 아까 전화했을 때 돈 붙여줬으면 됐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, 이 기집이야? 가죽값 막은 지가 언젠데, 뭐? 백만 원? 백만 원이 니 집 건값이냐? 알았어, 내가 갚을 거야 내가 곱빼기로 의자 쳐서 갚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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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엄마 그만하세요, 루나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래, 언니야, 언니 좀 봐줘라 아이고, 싫다, 싫어, 다 싫어 아이고, 다 꼬백이 싫어 언니 아! 언니 언니야! 그까짓 돈벳 가지고 있어 아, 진짜, 장난해 너 괜찮아? 너는 내 이게 괜찮은 걸 보여? 아, 잠깐만 어때? 잘 어울리지? 딱이지?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춘천 재주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정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